여러분의 여기도 뜨겁고 저의 여기도 뜨겁고 땅땅이 땅땅 저희가 이렇게 티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주셨죠? 네! 하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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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곡이 오! 저희 마지막 곡이 다른 곡이 제일 신나는 곡이에요 여러분 뭐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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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지막 곡 낭낭인데요 저희가 낭낭 낭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을 잘 안한 오모나, 쯔이나, 누나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반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되게 오랜만에 감사하고 너무 기분 좋고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반수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래 서서 여러분 앞에서 공부하러 갈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도 한번 해주세요. 어, 국민은행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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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만나운 무대까지 준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막 시간, 마무리 멘트 딱! 요즘 비가 너무 고간대, 날씨도 이상한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끝까지 나무나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너브영 수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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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